방금 혀를 어떻게 한 거야? 나 봤어! 혀 놀려가지고 놀리는 거 봤어, 나. 혀 낼름거리면서 약 올리는 거는 우리 장여사도 못지않거든. 타당 몇 나와요?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. 누가 이기나.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? 더 빨리 하는 거야? 웃거나 멈추면 이거 지는 거야. 그러면 단호 엄마부터 한번. 파이터니까. 내가 바로 이기면 그냥 내가 챔피언 되는 거네? 그럼, 그럼. 챔피언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걸로 해도. 준비, 시작! 준비, 시작! 단호 엄마, 혀! 아이 진짜! 표정 중간에 바쁘니까 어디 있어. 다음. 단호 엄마! 단호 엄마 혀를 그렇게! 근데 이리 움직일 줄 모르지. 갈라겨, 나와. 할 줄 아는 게 뭐야, 도대체. 표정을 중간에 바꾸는 게 있어? 혀로 확 뽑아버릴까 보다 아니야. 그거 오가리 하는 거 아니야? 보여줘, 이번에. 아니, 왜 이렇게 혀? 아니, 중간에 갑자기 기술 써, 조심해. 기술을 쓴 게 아니라 단어 엄마가 치바가 되게 보수적이네. 타교사 보여줘. 보여줄게. 타교사, 이게 바로 연륜이다. 아니, 이거 잠깐. 아니, 이거 잠깐. 이 장면은 오유수님 무슨 깜빡 면회 온 거 같은 느낌인데. 오가! 오가! 자, 준비. 반칙이다. 자, 시작! 시작! 아, 태교사! 헐 더 빨리! 헐 더 빨리! 헐 더 빨리! 헐 더! 헐 더! 헐 더!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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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웃었어요? 졌어, 졌어. 너무 멈추질 않아. 너무 느려요. 아니! 장여사! 늙어서 그런가. 왜 이렇게 느려. 왜 이렇게 느려. 그냥 이거. 아아앗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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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'. 아앗앗앗앗앗 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!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아, 나하고 큰소리 치더니만. 장여사. 장여사가 혀놀림 하면 장여사를 따라올 자가 없어. 에일리언 혀 보여줘, 에일리언 혀. 준비 시작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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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! 없어! K.O. K.O. 랄라! 아, 내가 요즘에 남편이 저 사우디 같잖아. 그래서 혀 쓸 일이 없어가지고 좀 부든 것 같아. 아니, 혀를 왜 남편한테 했어? 아, 얘기할 일이 없다고? 얘기할 때. 얘기할 때만이야. 이렇게 희석을 해줘야 돼. 희석이.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. 어? 그럴 일이 없으니까. 그래, 장여사 한 번 심판을 봐줘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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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빠르다.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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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저 해결하기. 아, 이걸 왜 빨아드려. 아니, 뒤에서 웃으면 존비 같아, 존비. 아니, 뒤에서 오면 좀비 같아, 좀비. 뒤에서 오면 좀비 같아, 좀비. 아니, 지금 좀비, 지금 다시 타는 좀비처럼. 뒤에서 너무 무서웠어, 저거. 아니, 왜, 왜 안전하다. 왜 빨아들여? 나는 진짜 이런, 나는 둘 다 싫어. 왜 빨아들여? 내가 영혼까지 빨았어, 영혼까지.